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또 일요일에 샀습니다 일요일날 5,000원씩 샀어요 로또가 벌써 1065회 1065회가 됐구요 1등 그까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잘 안사는데요 그래도 일요일날 샀습니다 우연히 로또 방 쪽을 지나가다가 샀어요 여러분들과 1등 너무너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많이 눌러주셔서 함께 1등 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의 차 때 1등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번의 차가 안되더라도 꼭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1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1065로또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벌써 로또를 이렇게 사서 공유한지 3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1등 될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의 차 때 되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등 그까이거 한방에 같이 터뜨려 봅시다 좋아요로 많이많이 응원해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해주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함께 힘내봐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